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27살의 세븐 세븐씨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입니까. 지금은 음악을 하고 있고 노래를 하고 있지만 뭐 나중에는 또 제가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그때 맞춰서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남의 시선 구애받지 않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.